여러분 안녕하세요. 온갖습니다. 하루 5분 취업완성TV 소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취업준비의 소원 성취 김소원입니다. 하루 5분 필기완성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9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응용수리 문제 같이 볼거에요. 수리 문제들 중에서 응용수리 문제 유형과 자료해상문제 유형 두가지를 병행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응용수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비중이 커진 상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NCS 문제에서도 많게는 다손문학 내외 그 이상까지 출제가 되는 겹도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 있으면 우리가 시간 단축의 요령으로 가져가실 필요도 있겠죠. 오늘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 않은 우리 5분 이내에 그냥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A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4명. A그룹에는 인원 4명 있고 B에는 인원이 6명 있습니다. 이들 10명의 영어 점수의 평균이 84점에 나왔다고 합니다. A그룹 평균이 78점일 때 B그룹 평균이 얼마였겠는가 라고 했네요. 인원수가 지금 다르죠. 만약 여러분 여기서 인원수가 A도 5명 B도 5명 인원수가 똑같았으면 A랑 B 인원수의 비율이 똑같이 1대1의 비율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A가 78점일 때 평균이 84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B의 총점은 90점이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중간이 84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인원수가 똑같았으면 평균은 중간에서 만났을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았으면 중간에서 이렇게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84가 중간 점수다? 그럼 78점과 6점 간격이니까 90점이 B의 점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달라요. A는 4명이고 B가 6명으로 B의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B의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B의 평균 점수 쪽에 조금 더 중간에서 치우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이 나오지 않고 B가 더 많으니까 무기가 있는 쪽으로 좀 더 치우쳤을 거예요. 이게 가중 평균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A가 78점이에요. B의 점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구해야 되니까요. 이들의 평균이 지금 84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차이만 적어주시면 돼요. 위쪽 차이는 78, 84, 차이는 6점. 아래쪽은요. 차이가 아직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과로로 볼까요? 이 차이를 딱 바꿔준 것이 크로스로 제가 이름으로 크로스 방법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 차이를 최종 평균 점수하고의 차이를 크로스한 것이 그들의 가중치 또는 여기서는 그 그룹에 들어있는 인원수의 비율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 또는 농도 문제에서는 어디가 몇 g인지 몇 g인지 들어간 소금물의 무게비 이런 식으로 반영된 그 가중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크로스한 것이 각 팀의 인원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어디가 많고 어디 적었는지 근데 우리 인원수를 먼저 알고 있죠. 그쵸? A그룹은 여기가 A그룹이에요. 여기가 A그룹이죠. 그쵸? A그룹은 지금 현재 인원수가 4명입니다. 여기 4명이에요. 4명이라고 위에서 이미 얘기해줬고 여기는 6명이라고도 이미 얘기해줬습니다. 딱 보니까 6명이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4명은 여기에 적히게 되겠죠. 그쵸? 그럼 4점 사이 나는 것이 B점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두 점수의 중간 어디서 나와야죠. 그쵸? 말도 안 되게 78과 90의 점수가 평균이 92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78하고 B점수의 사이에서 84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평균보다 한쪽은 작은 숫자고 한쪽은 평균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만 평균이 84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8이 84보다 작은 쪽이었다고 하면 B는 84보다 큰 쪽이 들어가야만 평균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B는 84하고 4점 차이인데 플러스 쪽입니다. 그러면 B점수는 88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그쵸?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꽤 길어진 것 같지만 이거 원리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78하고 B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평균이 84가 나왔다? 그런데 인원수가 A는 4명이라고 돼있고 B는 6명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여기 차이가 6 나와야 되고 여기 차이가 4가 나와야 됩니다. 했던 0인 88이 되겠구나. 이런 식이에요. 이게 비율이 항상 차이가 6과 4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될 수 있냐면 4대 6의 비율을 B로 바꾸면 비율이에요. 2대 3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84하고 B는요 2의 배수 차이를 갖게 됩니다. B가 2점 차이면 이쪽은 3점 차이 나와야 되고 B가 4점 차이면 이쪽은 6점 차이 나와야 되고 2대 3은 4대 6이고 그리고 3배하면 6대 9고 이런 차이를 갖게 돼요. 이 차이로 2, 4, 6, 4, 1, 3, 6, 9 차이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중평균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78점이 인원수가 그대로 되며 그리고 88점이 인원수가 B 구했으니까 88점이 6명 이렇게 두 개를 다 더해서 평균관식으로 나누기 10명 했더니 그들의 평균이 84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이고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여기를 이제 X로 설정해서 6X라고 하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죠.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고 가중평균식으로 완성시켜서 보여드리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요.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두 개의 점수의 평균이 얼마다? 그러면 간격의 차이. 차이. 크로스한 것이 그들의 비율. 인원수의 비율이든 농도 문제에서는 그들의 무게비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해결이 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이거를 원리를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가요. 이 평균 문제만이 아니라 얘기들도 농도 문제에서도 상당히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비슷한 문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의미를 자료 해석 문제 갔을 때에도 이 원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가중평균 원리를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른 문제 풀 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정답은 4번으로 4번으로 비점수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주 간단했었죠. 자료 해석 문제에서도 요령 많이 얘기 드려볼 거고 우리 5분 취업 문제는 무겁지 않게 정말로 가볍게 그리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오늘 이렇게 5분 동안 하나 더 만들어봤고요. 항상 여러분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런 문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또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조금 더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